안녕하세요 친구들 설계상인 장난감 기부천사 장난감을 사랑합니다 저는 덧뎅 오늘 영상은 이겁니다 오늘 영상의 조회가 2천개가 놓으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분께 1로 한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처음 보는게 출시되었어요 5.1원 세트인데요 친구들은 보셨나요? 저도 처음 보는건데 일본 사이트를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에도 올라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고 검색을 해봤더니 BA03 올인원 세트 아시아 리미티드 아시아 한쪽판으로 나온 그런 세트였습니다 일본에도 지금 출시됐으니까 굳이 일본판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도 지금 바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시 발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합니다 이번 올인원 세트에는 제트 아킬레스, 블루디 공기누스 그 다음에 배틀판이 무려 블랙입니다 와 이번 구성 알차다 인정? 사실 이미 출시된 제품들이랑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 이 세트 하나로 모든 배틀 펼칠 수 있다는 점과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그냥 한정 컬러 블루디 공기누스가 화이트 레드 칼라 블루디 공기누스 블루디 공기누스 블루디 공기누스 블루디 공기누스 블루디 공기누스 박스부터 봐야겠죠 자 박스로 이렇게 생겼고 뒤에 보면 이제 제트 아킬레스와 블루디 공기누스 블루디 공기누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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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! 대, 시! 고!! 으으엉! 으 spouse P3 우오오오오 제트아킬레스, 퍼플 블러디 롱기누스, 화이트 디스크는 똑같죠? 디스크는 똑같구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드 퍼플 졸트 와 이래서 내가 블루디 롱기루스를 싫어하는거에요 스티커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트 아킬레스 전부 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위에 3개 한번 보여드리죠 어 이게 좀 오래되가지고 색깔이 좀 거의 껌해졌죠 여기가 완전 은색인데 아무튼 이게 오리지널 제트 아킬레스구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여기가 약간 투명한게 이제 올인원 세트에 들어있는 제트 아킬레스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중국에서 제가 짝퉁으로 부르는 제트 아킬레스 야 진짜 짝퉁스럽게 두개 비교하니까 진짜 짝퉁스럽게 생겼어요 그죠? 자 그리고 어 이건 렘보의 렘보에 들어있었던 것 같고 요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요렇게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요런 한정으로 받는 요런 레드색상 올레드죠 이건 올레드 제트 아킬레스도 있구요 그 다음에 와 진짜 요번께 굉장히 좋은게 뭐냐면 다른거 다 은색이거든요 근데 와 지난번 골드버전 나왔을때 처럼 요번에 한정골드입니다 이 때문에 덕대칩을 하나씩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레븐 익스텐드 짠 오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러디롱기누스 전부 다 한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오리지날 블러디롱기누스 요렇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오리지날을 제가 빨간 맛으로 레드버전으로 도색을 한 블러디롱기누스죠 자 그러고 나니까 진짜 레드버전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죠 요거 한정으로 받는 레드버전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렘보에서 나오는 블러디롱기누스 그 다음에 요거는 올인원 세트에 있는 블러디롱기누스 블러주어 블러드 블러디 블러디롱기누스 뭐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칩 덕대칩 30 여기다가 졸트 자 배트판은 처음 쓸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세핀 깨끗 그냥 반질반질 맨들맨들 그냥 보도라운 좌회전 우회전 팽이죠 그래가지고 런처도 같은 우회전 런처 두 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좌회전과 우회전 런처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네요 이거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런처는 이거 버스트에 있던 런처 아닌가요? 런처가 다르게 생겼는데? 자 스트리 투 원 오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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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스테미나가 좀 딸리는군요. 아시안 리미티드 2개 팽이 바로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젤투 아킬레스가 쓸 것인지 블러디 롱게로스가 쓸 것인지 이번에는 오리지널 조합을 이겨라 배틀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독대가 가지고 있는 젤투 아킬레스 오리지널 버전입니다. 아시안 리미티드 대 오리지널 젤투 아킬레스 고 슛! 고 슛! 어! 슛! 그렇죠! 이게 좀 가볍나? 무게는 비슷한데요? 슛! 그렇죠! 고 슛! 그렇죠! 오! 와 진짜 색깔 진짜 이뻐요. 자 이번에는 블러디 롱게로스 오리지널 버전과 화이트 레드 버전. 오 슛! 오 슛! 오 슛! 어! 오! 블러디게이 블러디! 어! 통장! 와! 조 원 고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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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시아 한쪽판이 지거워! 슛! 오! 두리 친다 오! 자! 아시아 한쪽판이 지거워! 오!